시즌2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 앞에 더욱 새로운 모습을 다짐하는 에이핑크의 약속. 지금 시작합니다. 목이 상할 정도로 1등을 한 김남주 양의 공략은. 네, 잘 들었습니다. 김남주 양. 멋졌습니다. 멋졌네. 그런 공략이었습니다. 댄스 스포츠 배우기입니다. 원 투 차차차. 투 투 차차차. 평소에 배우고 또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에이핑크 뉴스 2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맛있다. 아, 네. 저는 원래 꿈이 보컬일에 있을 일어일 정도로 그래요. 원래 꿈이, 그리고 부수적으로... 네, 부대적으로 자작곡을 만드는 게 꿈이자 로망이었죠. 아, 멋있는데? 여러분들께 멋진 곡을 만들어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원지의 첫 번째 솔로호! 기대해주세요! 즐거운 솔로다! 베이징크의 막내 하영입니다. 저의 공약은 마술 배우기입니다. 마술에 어울리는 수트와 모자를 딱 쓰고 결국은 인원이었다! 결국은 수트였다! 결국은 수트였다!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야? 그것은 바로 수트와 모자입니다. 수트와 모자입니다. 수트와 모자입니다. 수트와 모자입니다. 제가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에 많이 서 있었어요. 그 말이... 그 말이 나에게 말했어요. 왜 말했어요? 나와요. 오미야, 너는 승마였다면 앞두enza입니다. 말해줘요. 끊oa요, 끊oa요. 와라! 내가 타는 면은 꼭 와서 널 Multiple Ask기는gender required 癖에게 centralphika의 사랑 его? rangingtuination 사랑하는 곳으로 final thirds 저의 공략은 육수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. 또 이쁜 것인가? 왜 안생활했습니까? 저희 공략은 운전변환단기입니다. 내일부터 내려봐요. 내일부터 내려봐요. 저희도 다 결국에 야! 내 몰래 나 남자친구 같을거죠? 내일부터 한살지만 22살 근데 아직 운전을 못합니다. 그래서 많이지 내가 좋아하는 닭발을 먹으려면 멀리 나가야 하는데 운전을 보호해 갈 수 있습니다. 차는 어디있나? 우리 차는 있어요? 차는? 차는 운전면허 떠오면 에이핑크 뉴스크에서 파주크를 했습니다. 뚜껑이 어디서 가보세요? 에이핑크 뉴스크 끝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운전면허 꼭 떠하겠습니다. 남다른 포부가 느껴지는 에이핑크 멤버들의 공약 과연 모두가 이뤄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